여기는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네임보우시스라는 선수장인데 아주 예쁘네요 오 예쁘다 여보 여기 다음에 한번 옵시다 1박 2일 저녁때 운동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운동하고 올라오면 딱 좋겠네 1박 2일 아 이게 무슨 찜인지 알아맞혀보세요 싸가오리 옆으로 쭉쭉 찢어지는구나 저게 옳지 그래서 뼈까지 다 씹으세요 뼈가 오돌오돌 씹으시잖아요 이게 마디가 이제 마디 마디 감사합니다 안녕 나 이제 먹방도 하려고요 아 이게 먹방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팬이시게 저한테 주만박스보다 되게 잘 보는데 운전자분 몇 년 전에 가야 되겠어요? 응 모래가 지금이에요 모래? 응 사장님 이제 전화번호 읽어보세요 아 그게 뭐였다고? 응? 전화번호? 공 공 질 빵 맛있어요 뭐가? 가오리찜 아싸 가오리찜 아직 안 먹어보고서 쓰는 게 있다 아니 아니 사장님 맛이 어떠십니까? 어떻게 먹는데요? 여기 들어오죠 가오리가 콩어랑 큰 거거든요 맞아요 석기 전에 농화 한 점이 다르네 근데 이제 콩어를 하면 콩어치고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잔치찌개가 가오리무침을 매진한다고 그래서 이제 쎄한데 안 쎄 안 쎄요 삭히지 않고 좀 한 거 같아요 네 안 삭히는 안 삭히면 좋은데 ger 아 이 Empire 예요 이쪽에 좀 사골